왜냐? 이근대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한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팁시다이버입니다. 이근대위님께서 우크라니아 전쟁에 참전하시기 위해 떠나신 것이 어제 확인이 되었고 현재는 우크라니아 어딘가에 한 캠프에서 계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무튼 지난 2월 26일 우크라니아 대통령은 전세계 의용군으로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공개 요청을 했었죠. 이에 이근대위님은 계획과 준비를 마치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의용군 참전 의사를 밝혔으나 의견마찰로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의용군으로서 참전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아마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현재 우크라이나에 참전하신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근대위님은 정부에서 여행경보 4단계 즉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우크라이나에 입국함으로써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로 현재 이근대위는 범법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범법자를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다만 결코 이 범법 행위 자체를 옳다거나 응원하거나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할 부분은 개인으로서 러시아라는 거대한 절대 악에 맞서서 절대 약자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목숨 걸고 가셨다는 거죠. 심지어 국제법상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용병이나 의용군은 군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제네바 협약에 따른 포로 대우나 인권이 전혀 없습니다. 고로 이근대위님이 러시아의 포로가 되거나 처벌을 받아도 이근대위는 인권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이근대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한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스스로 포기하고 간 겁니다. 심지어 모든 처벌을 받을 각오로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신의 권리와 목숨을 내려놓고 우리나라도 아닌 타국을 위해 싸워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승전이든 패전이든 귀국한 순단부터 범죄자가 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안고 말이죠. 물론 이근대위님의 범법 행위 자체는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지만 어쩌면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 밑거름이 될지도 모르는 가치 있는 이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현재 이근대위님은 범법자이지 범죄자가 아닙니다. 물론 형법 111조에 의거해서 외국에 대한 사적 분쟁을 했다는 입증할 증거가 생긴다면 한로 외교 분쟁의 시발점이자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기에 그때는 범죄자로서 마음껏 욕할 수는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살아 돌아오길 바래야 될 것 같습니다. 희대의 외교 분쟁 범죄자가 될지 우리나라의 위상을 떨친 우크라이나의 영웅이 될지는 살아 돌아온 뒤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전쟁이 빨리 끝나서 이근대위님의 행보가 국제 외교 분쟁이 아닌 범법에서 그치길 바라고 무엇보다 무사히 귀국하시길 바라며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식사 이러한 공간에 필요하 traject